그래, 우리 윤아 설거지하느라고 허리 아팠을 테니까. 어떻게. 등을 여기다가. 밑에다가, 발을 밑에다가. 그렇지. 여기 잡아. 내려간다. 누워. 손은 힘을 풀어, 다리에도 풀어. 풀어, 풀어. 안 빠져, 풀어. 그렇지. 괜찮다. 다리 힘을 풀어. 손 위로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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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얼굴에 지금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. 얼굴 터질 것 같아요. 잠깐 기다려봐, 이게 얼굴에 피가 싹 솔리면서. 눈 떠봐. 천천히 손 올리고 배로. 바를 잡고. 가만히 있어. 그렇지. 우와. 태어났지? 우와. 너 얼굴에 이렇게 핑크빛이 돌고 있어, 지금. 좋아, 좋아.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. 비가 그래도 조금 덜 오고 있기는 하다, 지금. 고맙습니다. 너무 좋다. ribb. 자,